웰컴 앤 앤 히트 칼물맨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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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서 어퍼너 타임 옛날 옛적에 어느 날 빈사이즈 나이스런 브이 한 번 더 이기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? 방향키로 아래를 누르면 쭉 쭈굴 쭈굴 점프는 제트군요 유프리얼이 왜 어렵죠? 이상한 거 같죠? 깜짝 아니 잠시만 오잉 오잉 앤블리얼! 탓 아 총 쏘면 좋겠고 이 정도 가겠습니다! 이런 거는 진행 방향대로 다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? 탓 탓 탓 어 아 잠시만요 뭔가 키보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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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총을 쏘면서 하는 점프가 안 되는 건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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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동시에 동시에 안 돼요 여러분 동시에 될지 아는군요 동시에 되지 않아요 아 피디님! 키보드를 바꿀 수 없을 거예요? 초보는 장비가 중요한데 나라에게 키보드를 정성 예쁜 키보드를 주셨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1 1 오 그쵸 음 굿굿 굿탑 굿탑 다시 가겠습니다 하 이럴 것이 없소다 당신도 나라를 무시하지 마라 얍 하 위의 나라 게임 장비 으응 저 역시 역시 나라는 할 수 있었어 이걸 먹어야 돼 아이구 오늘 먹어야 되는데 분 사도 감사합니다 여기 이놈까지 키보드의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. 다시 가겠습니다. 키보드의 문제가 아니었나. 키보드의 문제가 아니었다네. 이게 뭐야! 즐거워! 즐거워라! 정말 즐거운 게임! 해피타임! 나라의 해피타임! 나라 재미 포기 와서 진지하게 할 거예요, 이제. 나 갈 거야, 나. 진지하게 할 수 있어! 나 저기 버섯! 버섯들이! 나라 쉽지 않게! 진지하게 바람말이야, 새나라! 진지하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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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여러분! 여러분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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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생끼리! 비유분! 아... 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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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세상에! 아니 세상에!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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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? 잠시만요. 아니 왜? 아니 왜? 왜? 이 떡볶없이 갑자기요? 갑자기요? 갑자기 왜 괴롭히는 거예요? 아니 왜? 왜요? 뭐지? 갑자기! 갑자기! 그러니까요!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잠깐만요. 아! difficulty selection! 심플! 레귤러! 단순한 거! 보통! 이게 또 쉬운 거겠죠? 여기부터 갈게요.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. 여기가 나을 것이에요. 저장이요? 저장 어떻게 해요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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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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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! 아 저거 맞으면 안 되는 거군요! 어! 아니야 맞으면 안 되는 거구나! 맞으면 안 되는 거구나!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뭐든지 여기는 맞으면 안 돼요.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오 하는 거야! 왜 방향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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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이거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괜찮은데요? 아까 너무 감자해서 너무 많이 죽어서 안 될 것 같았는데? 짜자자자! 아니야! 이거는 아니야! 이거는 아니야! 이거는 아니야! 필드 아이디가 아직 하나! 딘이 아직 하나 남았어요! 얍! 아 이 날이 안 되네. 꼬지 마! 꼬지 마! 꼬지 마! 아! 됐다! 죽었어요 당근! 와! 하하! 예이! 게임은 스위치가 비싸져! 나라는 컴패드로 하고 있는데 컴패드도 되게 비싸더라고요. 그 게임은 대체 왜 비싼 걸까요?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비싸면 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? 어쩔지 말고! 나라야! 나라야! 집중을 하라고 나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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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컴파는 글렀어! 너도 알지! 너도 알지! 너도 아는데 하는 거지! 열심히 해보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틀렸어!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, 나라야.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에요! 아!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에요! 아니라고요! 아니에요! 아니에요!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니에요! 반가워요! 여지님! 아니요! 아니요! 여기 안 왔어요! 야! 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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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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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렸어, 흘렸어! 대단히! 하하하, 흘렸어요! 오늘 엔딩 본 건가요? 나갔다 왔는데 거의 엔딩 본 분위기이지만 난 사실 갈 길이 멀어요. 여기는 착한 놈은 아무도 없어요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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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왜 주말인 걸까요, 대박이야.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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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얘는 궁궁궁궁 걸을 쏘고 얘는 쭈쭈쭈쭈쭈 하는 거, 그죠, 그거는. 아, 이거였구나. 아니야, 이 상태에서? 진짜 이쁘다! 아, 뒤에 개구리를 쳐야 돼요? 2대1은 너무 골고루해요, 맞아요. 3대1은 어... 어이.. 어이.. 이겼어요! 이겼어요!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요!! 다음에 또 어떤 게임을 할지 컷패드를 또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오늘 게임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